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노련한 사냥꾼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셜 도전 일반 혼장을 받고 노련한 사냥꾼 받았습니까 저? 아 그렇군요. 이 노련한 사냥꾼을 받게 되면 뜹니다. 먼지프리님이 전설적인 사냥꾼의 칭호를 획득하였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아주 별거 없긴 한데 한 줄 나오지 전설적인 사냥꾼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냥 칭호의 옵션은 별로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.